이제 보자 응 오케이찬 이리 오세요 왈 이스터 슬로프 오프 라인 응 허허허 그 아 맞다 반대가 되네 응 반대가 아니라 오늘 선과 선 이 선 위에 있는 점과 점이 움직이는데 금방 니는 아 그래? 왓 왓 왓 왓 그리고 근데 그게 엑셀 한 군데 갈 때 눈금이 안 되면은 여러 칸 가도 되지 여러분 이거 뭐 이리 오세요 왜 ойти 인정 나 worldwide 슬로프 나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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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렇게 내려가는 음수였지 어... X가 1, 2, 3 1, 2, 3 1이 4, 1 와, 이 시트 슬로프 플러스겠나? 마이너스겠나? 이거? 플러스 플러스지 손에 지금 곱 글쪼 플러스 esi 솔로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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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대 모르겠다 정과 정을 이용하면 되잖아 맞지? 정이 없다 이 물을 이용해도 되겠네 X가 3칸 갈 때 이게 뭐고 델타라고 그랬지 맞지? 오늘 여기까지 하고 슬로프 이제 안내 kyo 뼈